이더리움 차트 바로 보기 전에 뉴스 하나를 보면요 아까 이현재 아나운서가 체크를 수줍게 해주셨던 그 뉴스를 하나 볼텐데요 이더리움 ETF의 승인 가능성이 25%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약간 뭐랄까 배드워치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얼마나 가능성 오르겠냐 그거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블룸버그의 터미널을 담당하고 있는 에릭 발추나스 ETF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 가능성이 25%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상장이 됐을 때 떡상을 했던 요인 중 하나가 그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게 분명히 존재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SEC가 태클을 걸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봤을 때도 이더리움은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는가 지금 에릭 발추나스가 여기 숫자 보이시죠? 어려운 영어가 쓰여 있는데 숫자 하나만큼 잘 보이네요 25%로 패스메스틱하다 비관적이다 라는 표현까지 함께 쓰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일단 5월 ETF 승인 가능성은 솔직히 이런 멘트를 봤을 때는 좀 물을 건너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네요 빠르게는 근데 이더리움 ETF가 되면 진짜 가격이 막 떡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수요가 느니까 그건 올라갈 수 있나? 비트코인의 수요가 좀 분배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암호화폐 영역에 있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니까 이더리움도 수요가 들어오긴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동안 0.38% 오른 상태 3,6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4,000달러 이상 올랐었는데 약 10% 이상 사실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차트에서는 또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보시죠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중장기 목표가로 이제 5,150불을 말씀드렸었고 갑자기 옵니다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이 정도의 변동성은 감안해야 된다 지금 사고 싶으면 이 정도의 변동성은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생각보다 더 빠졌어요 그러네요 한 번 더 쭉 빠졌네요 네 그래서 3,500달러를 저는 이제 중요한 병국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목표가의 중심값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서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왔을 때 이때 많이 또 판 흔적들이 있잖아요 팔았다가 다시 살려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지지를 받은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긍정적으로 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5,150달러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봉에서 뷰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하고 나서 아래쪽에서 좀 수령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다가 한 번 저항받고 장대양복으로 딱 이제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락에 대한 추세는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3,550불 정도의 지지선이 있고 여기를 이제 테스트하면서 다시 한 번 4,000달러 위로 올라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까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일단 이더리움도 좀 반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5% 올랐고요 그다음에 7일 기준으로 5.8% 오른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봤던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 번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된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내러티브도 별로 좋지 않았고 투자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엔 비트코인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사이클은 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의 이제 뭐 상승폭이 비트코인보다 낮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또 이더리움이 더 상승폭이 커져 있고 뭐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이 좀 적더라도 결국엔 따라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3,600달러인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이더리움이 3,200달러 이 정도 있을 때는 손이 막 잘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이제 장이 좋았고 그래서 그쯤에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디파이가 또 이제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3,600달러 선인 지금 상황 투자에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손을 이제 넣는다 손을 담근다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지고 갔다가 물론 타기가라고 예정하신 5,000달러 이상은 당장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잘 모릅니다만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00달러에서 비트코인을 제가 지금 좋게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차트라면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안 사요 오히려 안 사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사죠 어 지금 사? 네 저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에서 사는 걸 선호한다기보다는 좀 더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사는 걸 선호하거든요 아 자리 살 때마다 그 승률이 달라져요? 나 그래요? 그렇죠 시국이하네? 이때는 반등하고 나서 내려올 때 아직 꺾여 있는 자리였잖아요 네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간에서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사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더리움이 같은 경우는 좋은 시기인 것 같고 네 아까 비트코인도 이제 전고점 뚫으러 가다가 이제 천장을 한번 만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저는 진짜 아무리 봐도 차트를 볼 줄 모르겠는데 네 저항선으로 볼 만한 구석을 뭐 집자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쪽에서 상승된 매물대 한 3780불에서 3850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기까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아직까지 좀 힘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 언덕이다 산이다 이런 저항선을 봤을 때 언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상향에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는 선이 지금 존재하는데 이거를 지금 발 디딤판으로 생각을 하고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면 3700 후반 3800 초반 정도의 저항선을 뚫고 나면은 그래도 좀 회복세를 전고점을 향해서 완연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이더리움을 보시는 차트로 보시는 그런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봤는데 오늘따라 저희 채팅창이 좀 조용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채팅이 잘못됐나?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좀 이따가는 주모코인 1800%의 수익률을 주었던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한번 보듯이 주모코인을 한번 볼 텐데 솔라나와 리플 먼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솔라나가 자체 코인적인 내러티브가 상당히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올해 뭔가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초에 약간 그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사태가 있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주한 모습 시세적으로는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200달러 선을 올라섰었고 그리고 물러나봤자 지금 180 후반 19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는 커녕 5%도 빠졌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솔라나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라나는 일단은 일본 관점에 좀 큰 추세에서는 계속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재님도 그랬고 여기 한 140달러 정도를 좀 중요하게 봤잖아요 이게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면서 매물대가 쌓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봤던 건데 이 구간도 똑같아요 190달러에서 한 210달러 정도도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면서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항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정고점인 한 250달러 선까지는 무리 없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는 좀 더 횡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 현재 지점이 191달러 지금 현재 이 190 초중반에서 횡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정고점이었던 250달러 레벨을 뚜르러 진격을 할 텐데 항상 말씀하시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다른 결의 차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가능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게 지금 추세로 봐도 거의 비트코인보다도 되게 견조한 흐름으로 올라왔고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계속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250달러 그리고 정고점을 돌봐하고 이 채널의 중심값인 한 300달러까지는 계속 이런 추세로 좀 완연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이렇게 항상 좋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허튼 소리가 된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깔끔한 차트다 혹은 현재 저항선은 앞선 기록을 봤을 때는 당장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말 그대로 사실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찌 됐든 저항이 턱턱 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솔라나만큼 항상 깔끔하게 올랐던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이번에도 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일말의 의심을 좀 풀어보긴 하는데 190달러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2, 3주 전만 해도 200달러까지 올라갔었지만 그전에는 막 150, 150이 뭡니까? 110달러 이랬었단 말이에요 손이 가도 됩니까? 이거 190달러짜리 지금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신규 매수를 한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좀 길게 보고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전략을 좀 구체화해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면 더 오르는 거잖아요 이 지금 194달러에서 5달러 정도거든요 여기를 돌파해서 좀 1시간 봉 이상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오히려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라나나를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단기로 일단 접근을 해서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를 이제 손절로스로 잡는 거죠 스탑로스로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끌고 가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들고 가볼 수는 있는데 지금 장기 투자를 들어가기에는 어떤 진입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다가 우주로 가버리면 언제 삽니까? 그러면 다른 코인 사야죠 간단합니다 간단한 해법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차트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려보고 있어요 솔라나가 진짜 자기들이 호언장담하고 플랜을 내놓고 싸가 툴을 사고 핸드폰을 만들고 있고 에어드랍도 많이 하고 그의 기반한 거래소도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잘 될까? 한 번은 꺾이면 그대로 사야지 그러다가 우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천 달러 진짜 말 그대로 가버리면 땅에 치고 후회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지금 당장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194달러 195달러에서 한 보고 그게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당장 포인트에서 매수하러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저보고 사라 그래도 안 살 것 같은데요 다른 거 그냥 사는 게 왜냐하면 지금 위험성도 있고 너무 높아져 있는 그런 단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솔라나 관련한 인터뷰를 한 편을 진행을 할 텐데요 조만간에 저희가 유튜브 제작물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솔라나가 어떤 플랜을 갖고 있고 올해는 진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지 네트워크 다운이 안 되는지 한번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시고요 솔라나 차트 분석은 역시 구연별 애널리스트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무리뉴님 감독님 오셨습니다 비트코인 중장기 예측을 좀 부탁하신다고 일단은 24천말 25년 초에 시즌 종료가 될지 패턴대로 25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까지 오를 수 있을지 올해 최고가는 얼마까지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데 이런 타입의 대답들을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송승재 애널리스트는 거침없이 8만 6천 달러였나요? 8만 2천 달러였나요? 네 8만 2천 달러로 보수적으로 8만 2천 달러 2024년 말에 간다 그 이유는 반감기의 패턴과 ETF의 유입량을 밝혀진 걸로 따진 수출 정치를 했을 때 그 정도다 라고 딱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연별 애널리스트는 바이비트 글로벌 2위 트레이더로서 어떤 예측 그만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 목표가를 저는 두거든요 저는 좀 크게 가면 12만 달러까지는 이번 사이클 안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감기 전에 8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비비게 되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라서 저는 어떤 가격을 딱 특정해서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신 아마 중장기 예측이라는 게 그 사이클이 언제 종료될지가 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 과거의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사이클은 좀 달라요 그래서 큰 사이클의 상승장이 끝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작은 사이클 왜냐하면 지금 한 4만 달러부터 또 급하게 한 번 올라왔잖아요 그때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그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8만 달러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6만 8점 달러에 있는 정구점을 한 번 터치를 했고 뚫으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조정을 받고 나서는 12만 달러가 아니고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좋습니다 12만 달러 나왔고요 다른 더 크게 부르실 분? 농담이에요 일단은 am 매니지먼트 송승재 이사는 8만 2천 달러 굉장히 보수적으로 심지어 지난해 12월 etf를 앞두고 예상했던 수치가 8만 2천 달러 8만 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용비 애널리스트는 이제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12만 달러를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있고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제 etf라는 변수가 있는 그런 심지어 방감기가 끼어 있는 지금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의 주기를 딱 정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사이클 자체가 길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샌드뱅크의 백군종 이사들 말씀하시기를 아마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사이클 자체로 운용이 되지 않을까 시즌 종료가 아마 올해 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감기 직후와 혹은 이제 안정기라고 평가되는 한 2, 3주 뒤에 부터의 가격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대가 참 중요할 것 같다 그때 막 붕괴되어 다시 4만 백투더 4만 잃어버리면 모든 예상이 이제 나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도 저희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미음님께서 소액으로 실험삼아 넣어서 담배값 벌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도지코인시방이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비트 골로벌 2위 트레이더님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조롱 같아? 좋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도 고시인데 차트 봐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주목코인 하면서 저희가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타크넷도 매집 중인지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뒤에 주목코인을 할 때 몰아서 아스타도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한참 조용하시다가 이제 말씀해달라니까 쭉쭉쭉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채팅창은 활발할수록 가장 좋은 거고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죠 네 좋습니다 솔라나 일단은 지금 사기에는 좀 무리지만 어찌됐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 단기적으로 초단기가 아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거점이 250달러를 뚫으러 도전!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거는 그래서 투자는 본인의 선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지만 선택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코인은 바로 풀! 풀! 우리 군인 아미가 존재하는 XRP 리플이 존재하는 리플 만나러 가겠습니다 XRP 올랐어요 그래도 저는 0.5달러 선으로 다시 깨질 줄 알았는데 잠깐 맛보고 다시 0.6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는 4.65% 현재 오른 모습이고요 24시간 기준으로는 약 2%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은 많은 분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모습인데 송승재의 애널리스트는 리플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차트 볼 때만큼은 저도 좋아해요 고용료인 애널리스트도 좋아해요 네 어때요? 지금 차트는 어떻습니까? 한번 볼게요 차트가 지금 이게 추세가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차트가 되게 좋아요 지금 이 삼각수렴을 돌파해주고 나서 지금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리테스트를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리플은 살자리를 주는 코인이고 그래서 계속 기다려도 된다 그러니까 리플은 살자리를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살자리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0.9달러를 돌파하고 사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몇 달러요? 0.9달러 0.9달러만 가도 좋아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돌파하고 사도 늦지 않고 좀 작게는 0.72달러 정도를 돌파하고 사도 늦지 않다 그래서 좀 차트를 잘 만들고 있고 다음번에 이제 0.7달러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음번에 올라가는 게 세 번째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터치는 오히려 뚫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가격대는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긍정적이다 리플 차트 제가 차트를 항상 잘 못 본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냥 모양으로만 봐도 신기한 게 횡보를 엄청 하다가 한번 이제 올라갈 때가 됐네 하면 쭉 올라갔다 횡보를 엄청 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엄청 하다가 밑으로 내리거나 이런 패턴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리플 같은 모양새는 차트가 상당히 저항선을 뚫을 만큼 지금 도전을 몇 차례 했고 3차 시기 정도에는 한번 뚫었을 때 그때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0.6달러 선이지만 일단 0.72달러 정도부터 매수의 가능성을 좀 넘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9달러 선도 매수에도 좋은 자리로 보신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리플을 몇 달러까지 갈 거라고 일단 달러 때는 간단히 얘기네요 네 그렇죠 1달러는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보면 2.8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보고 계신데요 지금 거의 현재로부터 400%예요 그러니까 매집이라는 건 게 돌파를 해야 매집인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오르지 못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아 매집이 아니었다라고 끝나는 건데 돌파를 하면 이런 흐름들이 매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 아 얘는 더 가는 차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0.9달러를 돌파했을 때도 사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0.9달러를 돌파하면 아마 2.8달러까지도 빠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최근에 여론도 그렇고 이런 차트를 보시는 분들의 매수세와 아 난 이제 못 버티겠다 하고 터는 분들의 전쟁이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기울게 되고 장 자체가 호황이 다시 조금 더 돌아오게 되면 이제 뚫고 올라가서 2달러 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로는 보인다 이제 문제는 리플이 항상 이런 식으로 평가는 참 좋은 차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대체 그러니까 종목의 특성인 거죠 사실 송승재 의사도 리플을 좋아하고 저도 리플을 좋아하는 이유가 리플을 투자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거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한 3, 40% 될 텐데 이런 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살자리를 계속 주는 거죠 이런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좀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저나 승재님처럼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리플에 마케팅과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는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리플이 댓글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사실 리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만큼 지지자들도 많기 때문에 팽팽할 줄 알았더니 최근에 무빙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악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사람이면 리플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AM 매니지먼트와 라이브만 하면 리플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인지 부조화가 와요 저는 차트로 보는 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맞대고 보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제작자로서 보면 인지 부조화 진짜 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여론들이 사람들을 동요시켜요 리플은 진짜 손 대면 안 되는 애구나 근데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하겠죠? 일단은? 일단은 매매하기 좋은 차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리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을 잘 속이는 차트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아시는 분도 딱 리플 4,800원에 물려 계셨던 분이예요 진짜 3년을 업비트를 삭제하고 딱 이제 홀딩을 하시다가 이제 21년도에 불장이 오니까 업비트를 다시 까셔가지고 언제 손절을 했냐면 여기서 손절을 하셨어요 어딥니까? 0.2달러 그러니까 한 300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른다 하다가 또 떨어지니까 이때 손절을 하신 거예요 답이 없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리플을 혐오하기 시작하신 코인 쪽을 뜨셨습니다 그럴만하네요 그 사건 이후로 4,800원짜리 하나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만 들고 계셨어요 어마무시하게 그것만 들고 있었다 리플의 전사들이 리플의 아미들이 이제 육군으로서 최전방에서 이제 시체 더미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여론이 보고 있다는 뜻인데 좀 반등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솔직히 저도 저도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제작자가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차트로는 깔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사지 말라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리플을 지금 0.6달러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모습 내가 매수를 한다면 언제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좀 단기적으로 보면 리플은 좀 뒤죽박죽이거든요 어떠한 패턴을 만들고 막 오르고 그런 게 아니고 한 구간 안에서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DCA로 DCA 기간을 길게 잡는 게 아니고 최소한 뭐 하루에 100만 원을 살 거면 그걸 한 3시간씩이라도 나눠 사지 않아요? 사던지? 아니면 100만 원부터 한 달 정도를 살 거면 하루씩 사든지 해서 좀 이 구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왜냐하면 여기서 샀다가 또 이렇게 가면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 정도 변동성은 지금 샀을 때 감안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그냥 뭐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죠 이렇게 움직여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그냥 천천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 몰빵을 갖고 있다가 이제 떨어지면 그게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는 또 내가 속았구나 또 리토 속 왔네 시즌 10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리플이 몇 주째 지금 횡보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DCA를 했을 때 만약에 올라주면 이게 손해 구간이 없고 이걸 평균화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송승제널리스트도 그렇고 리플 가지고 손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상당히 신선했는데 뭐 일단 차트로는 많은 분들이 또 리토 속인가 하시겠지만 리플에 써있기도 한데 좋습니다 리플이 급등하면 이번 사이클 1차 상승 마무리다 인정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리플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확 떨어진다고 그게 이제 환전을 리플로 하면서 리플이 확 뜨고 그리고 이제 좀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게 진짜 상승장에서는 리플부터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리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오스나 트롯 메르네들 네 도지코인도 있고 그랬는데 도지코인도 사실 이번 상승을 좀 신호탄을 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플도 만약에 비트가 다음 추세가 나온다 하면 리플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반감기 이후의 패턴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뭐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 지금 아까 뉴스에서도 이현재 아나운서가 얘기해줬지만 지금 SEC와 리플이 합의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구체적인 액수들이 슬슬 등장을 하고 봤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차라리 빨리 합의가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이제 뭔가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불안 요소 소멸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떡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난데없이 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총 6위로서 주목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좋다고 하는 전문가들 좋다면서 자기들 하나도 안 들고 있을 걸 한마디 해보시죠 저는 항상 좋다고 하는 건 제가 사야죠 왜냐하면 제가 좋게 보는데 안 갖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바이비트 글로벌 2위 트레이더 수상하신 우리 고영배 애널리스트는 본인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주목이라고 하셨던 도지코인 시바인으로 2위를 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목 코인을 한번 볼 텐데 궁금합니다 글로벌 2위는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일단 폴카닷입니다 폴카닷 왔어 폴카닷 왔어 폴카닷도 올드 멤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메이저 코인을 위주로 트레이딩을 주로 해서 돌아온 폴카닷 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힘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지금 이 횡보 구간이 되게 길게 잡혔는데 이걸 뚫으면 이거를 뚫고 11달러 정도가 저항선인데 발을 주의하세요 11달러가 저항선인데 여기를 뚫기까지는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를 뚫으면 한 20달러 때까지는 금방 가십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지금 11달러가 저항선을 여기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시간 코인마켓 기준으로 9.9달러거든요 머지는 않았는데 물론 이제 추세를 봐야겠지만 뚫고 나면 지금 위에가 이제 무주공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제 뭐야 풍선 타고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모양새는 급락하고 나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랐다가 급락하고 나서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요 네 빠졌다가 이제 여기서 반등을 주고 또 다시 급락이 나온 거라서 저항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굉장히 좀 길게 흐름을 끌었지만 결국에 이거를 돌파했을 때는 굉장히 좀 빨리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언제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다 아 그게 문제네 네 그래서 추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 거예요? 최근 최근 추세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올랐는데 이 매물대 끝단에서 저항을 받고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머리를 딱 맞고 내려왔어요 이 지지선을 좀 되게 이쁘게 지켜줬어요 충분히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생각 딱 드는 게 지지선이 예쁩니다 지지선과 지금 저항이라고 말씀하신 11달러까지는 몇 퍼센트 차이입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꽤 커요 그래서 17% 정도 되거든요 아 요건 좀 크다 그래서 아 요건 좀 크네 얘는 제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냐면 주력 코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 제 자산의 한 3% 5% 정도만 사고 다른 코인을 더 이제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코인들을 매매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계속 넣고 있는 중에 폴카닷으로 네 그래서 폴카닷으로 현금화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비중을 너무 확실해서 갖고 가버리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7을 타 보면 비중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비중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비중을 높이려고 지금 저항선과 지지선의 폭이 17%인데 이 안에서 DCA를 하면서 그냥 모아가면 네 일단 그 위에 있는 저항선 다음 타겟까지는 상당히 높은 어마어마한 지금 몇 프로에요 이만큼이 있는데 네 높기 때문에 그만큼을 기대감을 갖고 네 좀 모아가 보고 있다 폴카닷, 폴카닷 이렇게 보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오지에요 옛날 프로젝트인데 상당히 리뉴얼을 하면서 요새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11달러 선을 저항선으로 보시고 현재 10달러 정도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실지는 방금 말씀해 드린 고용비 애널리스트의 일종의 DCA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 그 위까지 상당히 열려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 봄직하겠다 메이저 코인인데 오랜만에 추천하시네요 네 되게 안올랐어요 반등 흐름도 최근에 거의 보여주지 못했고 한번 이제 원래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이슈가 확 집중이 되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풀카닷은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한번 보여줄 때 좀 크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냐면 과거에도 퍼포먼스 자체는 크게 보여줬던 애라서 좀 이게 숨죽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라서 좋습니다 오늘의 주목코인 추천안입니다 종목 추천안이고요 투자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둘러보시다가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오 이거 예쁘다 라고 한 거를 오늘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폴카닷을 그럼 본 김에 앞서서 저희 이제 채팅창에 아스타 얘기하신 분 있는데 아스타 네트워크가 폴카닷 기반입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본 김에 아스타 네트워크까지 한번 같이 세트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폴카닷에 최근에 상승 기운을 받고 있는지 아스타 네트워크 ASTR 근데 얘도 한번 더 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내려오는 추세가 하단에 있고 이 추세를 따라가다가 이거는 좀 어 블리쉬한 패턴으로 보고 있는데 고점에서 나올 때는 좀 움직이다가 이제 한 230원 정도 저항선이 있고 이 구간을 뚫으면 한번 더 오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제 차트상에 보여지는 자리는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는데 누적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네 패턴상으로 보이는 목표가는 한 300원 정도까지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를 돌파 한 210원 정도를 돌파를 해줘야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윗 구간을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돌파했을 때 3박원까지 가는 길이 열리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컨셉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폴카닷과 유사하게 이제 저항선을 앞두고 있고 이걸 뚫고 나면은 좀 대폭 상승할 수 있는 네 길을 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스타 네트워크도 봐주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아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출발했고 이제 아시아로 뻗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하고 최근에 뭐 gk 롤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장성을 많이 노리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코인인데 또 유독 폴카닷이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있는데 정말 다 볼 수가 없어갖고 하나 정도만 저희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관련 코인을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이게 참 보기가 애매한 것이 AI 코인들이 이제 상장된 이후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너무 역사가 짧아서 이제 차트로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지표가 포인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는데 좀 애매하더라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어 이슈 팔로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누적되면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어 하나 더 보자면 뭐 볼까요 지금 채팅창에서 하나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무리를 좀 져 보겠습니다 한 번 볼까요 저도 비케를 본 지가 좀 아 비트캐시 비트코인 캐시 어떤 가격대 있을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3형제 중에 이름이 예쁜 비케 초록색이죠 얘가 네 바이낸스 차트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아니 몰라 비케 반감기 곳인데 차트 봐주시겠는지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케이시는 어찌됐든 이제 묶여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한번 보자면 일봉으로 보면은 일단 이 한 385달러 정도가 되게 중요한 저항선이었고 385달러 네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지금 계속 그 위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 자체는 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고 전주에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목표가로 보면 이정도 7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차트인 것 같아요 다른 차트는 이제 이 385달러에 있는 저항선 있잖아요 네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면 바로 정구점까지 열려있는 차트들이 많은데 비트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항선이 한 번 더 걸려있는 어? 그게 좀 안 좋은 점이고 힘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등할 때 확실하게 반등하고 내려올 때도 좀 확실하게 내려오고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거를 매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탁탁 걸린 선이 너무 정확해서 지금은 일단 이 정구점을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꼬리 두 개가 나오면서 맞아요 여기를 단기적인 저항으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 내려오면 여기서 더 내려오면 이 박스건의 중심값 정도인 한 440불 정도를 한 노려보시면서 이제 다음 추세를 기다리시는게 나을 것 같고 네 지금은 좀 사기는 어려운 자리 지금 당장에는 한 번 더 조정을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가 지난해 11월 12월부터 사실은 저희가 한번 따로 보여드렸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이제 ETF 승인 반감기 이슈와 맞물려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도 예전히 샤트로는 깔끔하지만 참 그 지금의 추세 자체에서 매수세를 매수를 통해서 뭔가 반전을 수익을 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번 추적 관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와 XRP 또 뭐 있죠 콜카닷 아스타 네트워크 비트코인 캐시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코인과 토큰의 차트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면 좋을지언정 이것도 1시간이거든요 네 열심히 어떻게든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 매니지먼트와 함께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그 저희가 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해서 기존 구독자들한테도 1개월 무료 쿠폰을 드리거든요 어디서 줘요? 네이버 그러니까 제가 링크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다음 주 유튜브 보시면 영상 설명란에 URL 링크 띄워드리면 이틀 동안 한해서 접속을 하시면 쿠폰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고 말이야 앞에 보고 그래서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고 한 달 무료 구독 쿠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앞서서 1억을 비트코인 넘으면 AM 매니지먼트에서 좀 이벤트를 좀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게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짠데 아무튼 조금 더 많이 풀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일단은 이게 수량이 제한됐나요? 수량 제한은 없습니다 수량 제한이 없다 그게 좋네요 일단 다음 주에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시면 AM 매니지먼트의 매주 리포트와 그 다음에 깜짝깜짝하는 스팟 리포트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유료로 보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잠깐씩 볼 수 있는 쿠폰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아니고요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 팀 매니지먼트도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이비트 글로벌 2위 트레이더상 수상한 고영빈 좀 자신있게 해요 아니에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볼록미디어 오진석이었고요 고영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